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왜 대한민국에 환란이 온지 아십니까? 왜 문재인 저 개새끼가 나타난지 아십니까? 내가 그 이유를 알리켜 드릴까요?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몇 달 동안 참았습니다. 오늘이야 진실에 대한 말씀을 내가 공포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때문에 이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각자 자기 교회들이 자기 교회만 바빠가지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졌습니다. 불신자들 전도해서 부응시키려고 생각 안 하고 멀쩡하게 잘 다니는 남의 교인들 뺏어가지고 자기 교회 크게 만들라 그래요. 나라야 망하든 말든 주사파가 오든 말든 문재인이가 오든 말든 자기 교회 하나만 키우려고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재앙이 온 것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목사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일장에 빠진 목사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목회하는 것을 마치 기업하는 것처럼 자기 장사하는 것처럼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가문강정에 뛰어나오고 있는데 거기 가지 말라 그러고 이거는 나쁜 놈들입니다. 나쁜 놈들 내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더 이상 교회 붙자고 밥 먹고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1,200만 성도들 이어 회개합시다. 어떤 사람 회개하라 그러면 제일 먼저 뭐라 그러냐 남의 여자하고 잠잠도 회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 돈 띄워먹은 거 그거 회개하라 그럽니다. 그것도 회개해야지요. 정신나간 소리하고 앉았어요. 회개해야 될 제일의 제목은 국가를 지키지 못한 죄를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학계 선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다 이기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부터 먼저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자기 집 짓는 것 잠시 멈춰 멈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부터 먼저 짓자고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시작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기로 마음의 결정한 날부터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결심하십니까? 회개하기 원하십니까? 윤리적인 죄보다가 이것이 더 큰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찌로 잠시 멈춰주고 애국 운동하는 일에 앞장섭시다. 나머지 말씀은 집에 가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고 스스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의 메시지 너희가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바이러스에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